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전국 고검장들까지 불러 모아서 다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끝장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 회의에서 뭘 다루고 있습니까? 네,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쉽게 말해서 위증 강요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재수자 김 모 씨의 진술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다시 살펴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질의와 보충질의 그리고 토론 절차가 3시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은 김 씨 진술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오는 22일 그러니까 월요일 전에 재판에 넘기자 이런 입장이고요. 이와 반대로 대검 감찰부 과장과 연구관들은 김 씨 진술은 일관됐다. 그리고 나머지 재수자들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증거도 부족하다면서 맞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표결도 한다던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14명이 토론을 모두 마치면 마지막으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는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려고 기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검 예규상 만장일치가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과반의 기준이 되는 출석 인원을 몇 명으로 잡아야 할지 14명일지 12명일지 이런 기준을 세우는 절차도 필요해서 표결 절차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숫자가 똑같은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조남관 대행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에 결론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검은 오늘 안으로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밤 9시에서 10시 무렵에는 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오면 대검은 법무부에도 즉각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SBS 배준우입니다. 배준우입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